이마트가 올해 2분기 사상 첫 분기 적자를 됐습니다. 온라인 쇼핑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대형마트 부동의 1위인 이마트의 성장세도 꺾인 겁니다. 유지승 기자입니다. 이마트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299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이마트가 영업 적자를 기록한 것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지난해 2분기에 비해 832억 원 줄어든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4조 5,800여억 원으로 14.8% 늘었고 단기 순 손실 266억 원으로 적자 전환했습니다. 전통 오프라인 점포의 성장이 꺾인 가운데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늘었지만 출혈 경쟁 등으로 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 앞서 글로벌 신용평가사 S&P는 이마트의 신용 등급을 트리플 B에서 트리플 B 마이너스로 한 단계 낮췄습니다. S&P는 온라인 쇼핑 비중이 높아지는 소비 패턴의 변화와 경쟁 심화, 부진한 내수 소비로 이마트의 수익성이 향후 2, 3년간 크게 저하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암울한 실적이 발표된 오늘 이마트 주가는 전일 대비 1.36% 감소한 10만 9천 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예고된 위기였던 만큼 이마트는 기존 캐시카우였던 대형마트에 집중했던 역량을 다각도로 분산한다는 방침입니다. 온라인은 물론 일렉트로마트나 삐에로 쇼핑과 같은 전문점 투자를 확대해 실적 전반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쇼핑 패턴의 변화로 사상 첫 적자를 기록한 이마트. 경계가 무너진 온오프라인 시장의 격한 경쟁을 뚫고 도약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유지승입니다.